하나의 글쓰의 새로운 투수, 채드 벨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팬들한테 자신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실 호잉 선수랑 친한 사이라고 들었거든요. 호잉 선수가 KBO 리그 오라고 어떤 이야기들 KBO 리그에 대해서 해줬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한화에 대해서 처음 연락을 드렸었고,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어떻게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팀에서 연결한 KBO에 대해서 전혀 연락을 드렸어요. 호잉 선수가 KBO 리그에 하늘의 글쓰에 같은 팀을 뛰게 됐잖아요. 가장 먼저 해준 조언 또 가장 이것만큼 네가 해야 되는데 어떤 조언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여자리에 오게 되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채드벨이의 강점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채드벨이 투수로서 어떤 유형의 선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4분만 붙여서, 파스타벨, 슬라이더, 커브볼, 체인접, 저는 정말 좋은 파트입니다. 한화에겔스가 가장 뜨거운 팀인데 팬들은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올 시즌의 목표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목표는 모두 자신을 잘 챙겨야 합니다. 5-6일에 출연하고 공연하고 우리 팀에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출연하였는데 팀의 목표는 공연하고 공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지 우리가 가장 좋은 팬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시즌에 출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나이글스 팬들에게 올 시즌 임하는 각오라든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Eagles fans I'm extremely excited for the season to start and play in front of you all I've heard nothing but great things I'm excited to see what the atmosphere is and hear how loud you all can be.